야! 어디 가! 아우, 앉아! 난 말이야 도와주기로 했으면 확실히 해야 이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야 누군가를 꼬시려고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알아? 그치! 바로 컨셉이야 대놓고 호감을 표시하던가 아님 아예 못되게 굴던가 우선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는데에는 이 미소가 최고다 우리 웃는 것부터 한번 해보자 웃어봐 뭐지? 그 모나리자보다 수수께끼 같은 미소는? 아우, 다시 웃어봐 아우, 다시 웃어봐 아우, 거래처 직원 만나니? 아우, 아니다 넌 그냥 그 웃는게 예쁜 타입은 아니네 우리 다른 작전으로 가야겠다 아우, 근데 이 작전 쓸 때에는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아니 이 철벽만 높게 친다고 다 되는게 아니란 말이야 아, 밀 땐 확실히 밀고 또 당길 땐 확실히 당겨야 된다 이 말이지 아우, 안쪽만 높게 친다고